오늘 오후 2시 50분쯤 해남군 시아도 인근 해외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목포항으로 입항하던 9톤급 어선이 해안가 암초에 좌초됐습니다. 사고 당시 선박에 타고 있던 승선원 7명은 출동한 해경에 의해 모두 구조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50대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7%로 확인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